건강한 식생활, 제 2편. 채식이 건강식인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항산화물질은 채식에서 온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영양소의 균형을 바로 잡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식이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옛날에는 그냥 대장균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 속에 박테리아 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 들이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 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 박테리아 들의 종류에 균형이 필요해도 어느 박테리아, 어느 박테리아 해서 얘들의 균형이 딱 맞아야 돼요. 이 균형이 비껄지고 어느 박테리아가 좀 더 과도하게 많아졌다든가 과도하게 줄어들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정말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온갖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 내에서 살고 있는 그 박테리아 들과 우리의 체중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런데도 그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비만이 걸릴 수 있고 우울증도 올 수 있고 왜냐하면 장내 세균들은 항상 여러분 세균이 자라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지독해요. 그렇죠? 여러분 구강 안에도 세균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치솔로 치약으로 치솔질을 철저히 했다고 해도 치솔질이 끝나고 한 15분 내지 20분만 있으면 박테리아는 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본래 입냄새가 구치가 안 나는 사람인데 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강 안에 박테리아들이 과도하게 잘 자랄 때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과로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대요. 그런데 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그러면 면역력이? 그렇죠. 결국 생기가 막혀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구강 안에 박테리아가 과도하게 자라요. 과도하게 자라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잘 쉬고 건강 상태가 좀 회복되고 그러면 냄새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장래 세균과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음식물 중에 있는 식이섬유 옛날에는 섬유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식이섬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라는 것은 식물성 음식에만 있습니다. 아시겠죠? 식물성 음식에만 항산화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식이 건강식이듯이 식이섬유도 완전히 식물성 음식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음식물 먹고 밥 먹고 접시, 그릇, 찌꺼기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해야죠. 설거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스폰지나 수세미 같은 걸 어떻게 닦아 줘야 돼요? 식물성 음식 속에 있는 식이섬유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장을 보면 장 표면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서 아주 미세한 찌꺼기들이 쌓일 구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육식을 하게 되면 이 섬유질, 식이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미세한 찌꺼기들이 장 그 사이에 융기됐다가 내려갔다가 틈새에 박혀서 썩는 거기다가 이제 세균도 같이 구하니까 그 찌꺼기 때문에 세균도 너무 많이 잘 자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특수한 세균이 잘 자라면 그 장래 세균의 그 숫자의 균형이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섬유질이 전혀 없는 그 동물성 음식을 위주로 식사를 할 때는 이 장에 껴있는 그 미세한 찌꺼기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항상 장 속에는 주로 그 동물성 찌꺼기들을 좋아하는 세균들이 나쁜 세균들이에요. 이 나쁜 세균들이 왕성하게 자라서 더 비만을 일으키고 그리고 몸 컨디션을 아주 나쁘게 하고 이 장래 세균들이 왕성하게 자라면 그 냄새 나게 하는 그런 아주 고약한 냄새 나게 하는 물질 이런 것들이 장을 자극을 하고 그 다음에 동물성 음식 육식을 위주로 많이 하면 육식에는 지방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간에서 이 담즙을 많이 만들어요. 그 담즙도 간에서 생산해서 담낭에 저장을 했다가 나오는 건데 이 담즙이 너무 과잉하게 나와야 해요. 왜? 지방 섭취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 담즙 찌꺼기하고 이 장래 세균들이 생산해 낸 이 독성 물질하고 이게 합해서 아주 고약한 발암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발암물질들이 흡수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 난소암 이런 것을 일으키게 되고 또 이제 이것이 표면적으로 장에서는 장 표면을 자극해 가지고 직장암, 대장암 이런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린 시절에는 고기 먹는다는 것은 잔치할 때만 먹지 그것도 몇 점 못해도 먹어요. 그래서 맨날 채소만 먹었지 그럴 때는 대한민국에 전립선암, 난소암, 대장암, 직장 이런 것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육식이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이런 많은 암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육식 위주로 하면 어릴 때부터 비만이 오면서 비만이 왔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암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정말 건강한 식생활을 해야지 내 몸에 비만이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모든 병을 걸릴 수 있는 기본 자세가 확립이 된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한심해요. 지금 미국보다 더 심해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살찐 게 좋다 이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자 본인들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뉴스타트를 철저히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장래세균은 그러니까 결국은 육식을 너무 많이 하면 이 장래세균 문제는 자연이 심각하게 돼 버려요. 찌꺼기가 너무 많고 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장청소가 잘 안 돼. 장청소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그렇죠. 식이섬유가 전혀 없는 동물성 음식이기 때문에 장청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식생활을 하고 있으면 방구가 나올 때 아주 냄새가 고약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방구를 끼면 방구 성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고약하던 방귀냄새가 지독했거든요. 그러면서 방귀 소리는 작아요. 그런데 뉴스타트를 하기 시작하면 소리가 커요. 어떤 때는 그냥 산책한다고 걸어가는데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육식할 때보다 대변의 양이 훨씬 부피가 커져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육식을 할 때는 식이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하는 일은 대변 속에 섞여가지고 대변 안에 적당한 양의 수분을 함유하도록 그래서 대변 자체가, 변 자체가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기다란 가래떡처럼 쑥 빠져요. 이 대변 무대기가 어떤 때는 놀랍게 화장실 변기를 차오르려고 그래서 이거 뭐 내가 먹은 것보다 뭐예요? 이제 그런 것이 좋은 식생활이에요. 먼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요. 왜 그러냐? 식이섬유는 소화가 안되고 우리 장 안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을 아주 부드럽게 형성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식이섬유는 조금 먹어도 이렇게 불어서 그래서 대변 양이 커지고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장청소가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그때 장래 세균들이 아주 균형지게 맞춰지는데 요즘 다들 유산균 먹잖아요. 유산균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요구르트를 먹는데 요구르트라는게 우유 안에 세균을 발생시켜서 우유를 삭혀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세균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유 속에서 자라는 유당을 분해시켜서 잘 먹고 잘 사는 균을 유산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산균은 우리 장 안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산균 어릴때는 요구르트는 없었어요. 그러나 유산균을 일부러 먹을 필요도 없었어요. 왜? 맨날 채식만 하니까 장 청소가 잘 돼서 장래 세균의 균형이 항상 건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어요. 요즘은 유산균, 요구르트를 안 먹으면 장래 세균의 균형이 깨져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식생활은 정말로 채식 위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절대로 한 점이라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뉴스타트를 하게 되면 장래 세균이 바뀌어요. 왜? 매일 매일 매 끼니마다 식이섬유가 와장창 들어가니까 금방 장 청소가 되버려요. 그렇게 되면 나쁜 장래 세균들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찌끄러기들이 그냥 대변으로 다 나가 버리니까 식이섬유가 장 청소를 다 닦아서 다 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도 남아있는 나쁜 장래 세균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장 청소가 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억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식이섬유라도 먹고 살자. 그래서 그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이에요. 식이섬유를 분해 시키면 당분이 나오니까 그 당분이라도 빨아먹고 살자. 그래서 이 나쁜 장래 세균들이 식이섬유 안에 있는 탄수화물을 당분을 이제 분해 시켜야 되니까 그 분해 시켜서 생산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탄산가스에요. 그래서 뉴스타트 방구는 탄산가스 방구에요. 탄산가스 방구는 무색무치. 그런데 육식 방구는 무슨 방구냐. 이건 메탄가스입니다. 그래서 육식하는 방구를 잘 모아서 불 붙이면 불 붙어요. 그리고 냄새가 지독하고 탄산가스는 냄새가 없는 가스니까 무해하죠. 그래서 탄산가스 뉴스타트 방구도 좀 뉴스타트가 자리가 잘 잡히기 시작하면 그 방구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육식 방구는 육식을 하면서 방구를 너무 많이 낀다. 이거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게 소화가 잘 완전히 자기가 먹은 육식을 소화시킬 능력이 능력 이상으로 육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소화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장 안에서 썩고 발효가 되고 여러 가지 나쁜 화학물질이 많이 생겨서 그게 우리 피 속으로 흡수가 되거나 하면 몸에서도 냄새가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게 되면 체취가 아주 깨끗해져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땀 날때 내 복이 땀에 젖었다. 냄새 맡으면 고약한 냄새죠. 그래서 자취가 아주 나빠지고 그리고 기분도 나빠지고 그래서 기분이 여러분은 뉴스타트 하면서 이렇게 잡수고 하면 속도 편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온 몸이 어떻게 해요? 가뿐하잖아요. 그런데 육식은 거하게 할수록 찌꺼기가 많이 남기 때문에 가뿐한 기분을 못 느끼죠. 아 잘 먹었다 그래 놓고 뭐예요? 아휴 허리야 뭐 이랬어 왜 허리가 아파요? 삼겹살 잘 구워서 먹었는데 왜 허리가 아파요? 아휴 목이 왜 이렇게 결려 아휴 잘 먹었는데 지방 섭취를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맥혀서 그래요. 그래서 근육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먹기는 잘 처먹었는데 뭐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아주 깔끔하게 편하죠. 이런 기분을 뉴스타트를 시도해 보면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분이 특히 우울증이 있으면 모든 유전자들이 거의 꺼진 상태로 저조한 상태 아니에요. 업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업됐다면 유전자들이 잘 켜져서 각종 유전자들이 자기가 해야 될 각종 사명을 다 하면 우리가 아주 몸이 가뿐하죠. 그런데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유전자가 거의 다 꺼지려고 그러니까 소화활동도 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화가 불량하면 결국 내가 먹은 그 과도한 양의 단백질, 지방 이게 이제 소화가 완전 소화가 안되고 불완전 소화가 돼가지고 여러가지 찌꺼기, 부산물이 생산되고 그게 이제 암을 발생시키고 뭐 이런 정말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 암 환자 생산 공장이다. 얼마나 암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뭐 독감 환자보다 뭐예요? 마마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런 모든 생활 습관이 너무너무나 나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식이섬유는 동물성 음식에는 전혀 없다. 식물성 음식에는 그러므로 채식이 건강식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채식이 건강식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타민C이나 베타카로테인이나 우리 몸에 좋다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건데 미국에서 제일 겁을 내는 암은 폐암입니다. 한국에는 폐암이 전혀 없었는데 한 7, 8년 전부터 폐암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요즘 폐암 환자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한때 한국에서 녹즙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집집마다 녹즙기를 사 그것도 뭐 그 녹즙기 얼마 했습니까? 50만원, 60만원? 아니 그 당시에 말이에요. 그 당시도 그래서 그 엔젤 녹즙기 무슨 또 뭐 그린 파워 뭐 이래 가지고 그 녹즙기 시사들이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그래서 막 당근이 동이 나고 왜 그랬냐 하면 미국에서 폐암이 제일 자기들이 무서우니까 미국 정부에서 연구비를 대량 지원해 가지고 폐암의 그 근본적 원인이 뭔지 알아봐라 이렇게 된거에요. 그런데 폐암의 원인이나 자궁암의 원인이나 유방암의 원인이나 다 알고 보면 뉴스타트를 공부해 보면 다 같은거에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무슨 폐암 어떤 특정한 암에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부터가 잘못됐죠. 그런데 하여튼 대량 연구비를 지급하고 정부에서 그거를 장려를 하니까 과학자들은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하면 좀 먹고 살 수도 있고 좋죠. 그래서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암 환자들은 피검사를 피를 뽑아서 여러가지 물질을 다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피를 뽑아서 그래서 컴퓨터로 비교를 딱 해보니까 아! 이 폐암 환자들이 건강한 일반인들보다 베타카로테인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폐암의 원인을 발견했다. 사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발표를 안 한 거에요. 과학자들은 폐암 환자들에게 폐암의 페타카로테인이 낮다. 그렇게만 발표를 했는데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 거에요? 폐암 원인 발견. 그런데 신문 기자들은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는 폐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베타카로테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그렇게 하니까 각 제약회사들에서도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생산해서 팔고 있었어요. 그것은 폐암 예방제로서 베타카로테인이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베타카로테인은 항산화물질로서 좋은 거니까 하여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식품보조제로서 팔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약국에 사러 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값이 점점 올라 안 올라요. 점점 오르거든요. 그런데 값이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베타카로테인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값이 더 오르는 거에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는 그것을 더 많이 생산해서 팔아보니까 앞으로 돈이 한없이 벌이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고 있다가 제약회사들이 욕심이 더 나가지고 지금 이 베타카로테인 알약은 식약청에서 식품보조제로서만 인정을 해줬지 배암예방제로서 허락을 해 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식품보조제로 팔면 값이 싸죠. 그게 일단 이제 배암예방약이다 이렇게 되면 값은 한 10배로 뛰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식약청에 가서 이거 베타카로테인 알약 이거 배암예방약이라고 인정을 해달라. 그러니까 미국 식약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배암 환자들에게는 베타카로테인 혈액 양이 낮다는 것을 우리도 아는데 그 베타카로테인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배암에 걸리게 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연구비를 들여가지고 그거를 증명해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 보고 그냥 식품보조제로 계속 놔둘 것이냐 아니면 폐암예방약으로 인정을 해 줄 것이냐 결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결론이 났냐 하면 꼴초 하루에 담배를 한갑 이상씩 피우는 꼴초들을 예를 들어서 4만 명을 모아라. 그래서 2만 명씩 나누어 가지고 이쪽 2만 명에게는 베타카로테인 너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생산해 내고 있는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줘라. 그리고 이쪽 2만 명에게는 베타카로테인 알약이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위약이라고 합니다. 약이 아닌데 약처럼 영어로는 플라시보라고 그러는데 밀가루 알약을 위약을 만들어서 베타카로테인이라고 하면서 줘라. 4만 명 다 자기들이 뭐 먹는 줄 알아요. 베타카로테인 먹는 줄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실험하는 과학자들도 뭐를 알아요. 이 심리 상태가 나는 베타카로테인 안 먹고 그냥 가짜형 먹고 있어요. 나는 베타카로테인 실제로 먹고 있어요. 이러면 실험 결과가 달라져요. 그거를 모르게 하기 위하여 그걸 사전에 그 사람들은 다 알려야죠. 여러분들 다 4만명인데 여러분 중에 2만명은 무작위로 선출되어 가지고 실제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을 것이고 2만명은 가짜 베타카로테인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 참여하는 돈도 주고 그래서 10년 동안을 연구를 해라. 암이 생기는 데는 수년이 걸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 식약청에서 그렇게 내린 지시는 참 합리적이죠.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좋다. 이렇게 됐어요. 제약회사들은 베타카로테인을 먹이면 폐암이 확실하게 예방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4만명을 다 편지를 정기적으로 보내고 피검사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엑스레이도 정기적으로 찍어 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관리하는 돈이 엄청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됩니다. 연구개발비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회사들이 한 5년, 6년 되니까 수판을 해보니까 과연 성공을 해도 연구개발비가 다 빠질 수 있는가? 이게 의심스럽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년째가 돼서 이게 안 되겠다. 10년 하다가는 본전 밖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6년째 식약처에 갔어요. 우리 연구개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참작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6년 동안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결정해 줄 수 없겠냐.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그러면 일단 한번 뚜껑을 열어보자. 열어보고 현저하게 확실하게 아! 역시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였더니 폐암이 확실하게 예방됐다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우리가 허락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Total Mortality 사망률입니다. 그래서 사망률 5%, 10%가 죽었다. 그러니까 1년 2년 이제 해수가 갈수록 점점 폐암이 걸려서 사망하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이 초록색 선은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고 이 보라색 점점점은 플러시보 위약 가짜 베타카로틴을 먹어서 누가 더 많이 죽어요? 베타카로틴을 일부러 배암을 예방하려고 먹는 것이 더 뭐예요? 사망률을 더 높인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제약회사 측에서 경악한 거예요. 후닥 딱 실험 중지 그러니까 이쪽 2만명은 자기들 베타카로틴 먹는다고 좋다고 그랬는데 사망률이 더 높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미국 의사신문에 그 당시 의사신문에 이 연구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발표하고 결론이 뭐예요? A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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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뭐예요? 피하라 뭐를 피하라? 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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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Add 첨가하는 것 뭐를 첨가하는 것 베타카로테인 베타카로테인 베타카로테인을 음식에 첨가하는 것을 피하라 누가 충고했다? NCI 미국립암센터에서 그래서 이 결론이 나오면서 이런 실험 도중에 그 한 몇 년간 한국에서는 녹접기 파동이 났다. 그래서 녹접기 두 회사가 너희들 녹접기에 쓰는 쇠가루가 나온다.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이 결과가 탁 나오니까 싹 없어졌어요. 우리 한국은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바람이 그냥 잘 불어요. 우리가 먹는 오렌지나 귤, 베타카로테인이 풍부하죠. 그렇죠? 그런데 귤을 하나 먹는 게 나을까요?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는 게 나을까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알약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 생기에 반응합니다. 한번 봅시다. 베타카로테인은 아무리 먹어봐야 베타카로테인 자체가 그 알약 자체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폐암이 예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베타카로테인 내 몸에는 베타카로테인이 지금 충분히 있는데 왜 이게 좋다고? 꼬박꼬박 하루에 두 알씩 세 알씩 먹으면 이게 과잉이 될까 안 될까? 결국 과잉이 됩니다. 과잉이 되면 어떻게 돼? 절제 원칙에 어긋나요. 과잉이 되면 생기가 올까 안 올까? 그래서 폐암 예방한다고 알약을 먹으면 생기를 올 수 없도록 만드는 기본 여건을 파괴하는 그런 짓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타카로테인 알약은 먹는대로 먹으면서 병은 더 빨리 걸려 버리는 거예요. 생기를 막으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해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귤을 사왔다. 마누라가 아주 맛있게 생긴 놈만 골라왔는데 또 그 중에도 제일 맛있게 생긴 놈만 골라서 남편한테 가죠. 여보 이거 먹어봐. 남편이 나 바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책 보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바빠요.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바빠. 시간이 있으면 아까워요. 귤을 까먹고 잡담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여자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잖아요. 목사하고 같이 살면 맨날 시간 아까운 사람이야. 그렇죠? 맨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누라가 하나 까서 일단 나는 바쁘다 그러니까 하나 먹고 음 맛있다 그러고 어떻게? 입에다 넣어줘요. 주로 우리 본부장님이 그렇게 해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아! 먹어 봐. 자기 얘기 한다고 지금. 그래서 오! 맛이 괜찮네? 오! 이 귤 맛있다! 알약 맛있는 거 있어요? 맛이 좋다는 뭐예요?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그 귤 속에 있는 베타카로테인이라는 화학물질이 흡수되기도 전에 유전단 켜져요? 안 켜져요? 그 맛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알약을 안 만들고 그 과일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음 맛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가 덮어 놓고 야! 보니까 이야! 정말 이쁘게 생겼네. 그게 다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먹지도 않았는데 유전자 켜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하나 먹어 봤으니까 반쪽 그걸 까면서 향기가 막 나면 또 향기가 너무 좋아. 또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켜져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 향기하고 색깔하고 그걸 먹으면서 음! 여보! 이게 더 맛있어! 당신 준 것보다 이거 먹어 봐! 그리고 또 입에 넣어주고 베타카로테인만 그 약 그 자체만 가지고 그것만 믿지 말라고 해요. 아시겠죠? 우리 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진선미가 같이 가야 돼. 사랑이 같이 가야 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항암 치료하러 수술하러 방사선 치료하러 병원에 가면 그런 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생기는 완전히 빠졌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숨 대단한 거 버릴까요? 가끔 먹고 싶으면 한 잔씩 맨날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역시 생기와 함께 가는 식생활 사랑과 함께 가는 진선미와 함께 가는 음식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밥상에 얹어서 남편한테 주면서 밥상머리에 앉아서 계속 바가지 긁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유전자 다 꺼져 버린다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간은 인간성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인간성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간성을 중심으로 우리는 인간성을 돈하고 바꿔 버렸냐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유전자는 꺼지기 시작하면서 병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먹느냐 사실 우리가 영양학 이런 것을 안 배워도 기린도 인, 칼슘 성분이 필요하면 뭘 먹게 돼 있어요? 별을 먹게 돼 있어요. 몰라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뭐가 필요할 때는 어떤 그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그런 음식이 땡기도록 어떻게 다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건강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많은 과학자들이 보세요. 이게 뉴스위크에요. 이것도 의학 잡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의존하는 신앙과 건강은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발견이 됐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앙이 있다는 이 자체가 건강에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을 준다.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잡지가 이 건강을 이 사람들이 놀란 거죠. 이런 놀라운 연구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참 뉴스타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한 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대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은 자질구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책을 제 2권을 참조하시도록 하고 음식 얘기에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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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